펀하고 똑살이 나는 어린이 놀이학습! 펀트를 만나보세요! 어머, 이 신나는 멜로디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 귀여운 동물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는 펀트의 애니메이션이에요!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펀트의 애니메이션을 따라 부른다면 주인공 동물 친구를 건네주세요! 펀트는 글자들을 조립하면 단어의 모습을 한 모형이 나타납니다 우와, 고래 친구네요! 아이들은 동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흥미를 얻고 직접 조립하며 언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잠깐! 펀트는 더욱 효과적인 언어학습을 위해 한 가지 더 제공해드리는데요 동요 애니메이션과 펀트 제품이 함께하는 놀이학습지를 통해 영단어를 한 번 더 놀면서 학습할 수 있으며 귀여운 펀트 캐릭터가 함께하는 컬러링과 퍼즐 맞추기를 통해 놀이로서 다시 한 번 영단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허언하고 똑살이 나는 어린이 놀이학습 우리 아이에게 글자로 만드는 즐거움을 키워주세요 글자로 만드는 즐거움! 펀트!